기본적으로 립스틱의 주제는 컬러감을, 여러가지 바레이션을 줘가지고 퍼브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드라마를 이끌어내고 있고 완벽한 또 그런 아름다운 남자를 일단은 표현하기 위해서 풀 메이크업을 했고요 화제에 나가는 뮤직컬? 되게 어색해요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심장 터질 것 같고 풀맛 없는 딸기맛, 누나나맛 이쁜 누나 입술만 리프트기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촉촉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배우분한테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작업도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요 호정륜이 안 보니까 답답해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명한데 입스틱하면 여자 진짜? 립스틱 하면 여자를 여서가지고 뭘 여서야겠어요 아무것도 안 싫어하니 다른 음식으로서 이 남성스러운 돌격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편 돌격을 한번 해보기로 한다고 생각했죠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이에 계속 이렇게 무식쓰기 시간, 여성분들 왜 그렇게 시간이 쫓겨가면서 하는지 이제야 뭔가 좀 알 것 같고 뮤직한 똥이 영상가요? 키스, 약간 상상을 하게 되고 각종 술들의 맛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키스하고 취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